해야 돼요. 변동성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 돼요. 그걸 몰라서 그러죠. 시장 주기에 맞춰 고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에서 가능한 모든 대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고점에서 다 팔고 전문가님 다 팔고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팔고 현금화 시켰다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좋을까요? 좋은 기업으로 평가됐다면 관심 종목에 딱 올려놓고 좋은 주식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고 여러분이 매수할 준비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사과나무 심어놓고 지금 당장 열리길 바라요. 안 열리니까 그래요. 태풍 왔다고 그거 뽑아버릴까요? 아니면 뗄감으로 쓰려고 뽑아버릴까요? 아니 농사 져놓고 지금 태풍 왔다고 다 뽑아버리면 가을에 어떻게 열매를 엽니까? 돈이 일하게 하면 되는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너나 하세요. 그렇죠? 너나 하세요. 난 그거 못합니다. 오늘도 트레이더 해야지. 무슨 그걸 갖다가 무슨 그걸 언제 기다려. 숨 넘어가게. 맞나요? 이러한 방법을 가진 장점은 어떤 주식을 당장 매수한다 해도 갈까요? 그렇죠?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서 사고. 소중한 식 그걸 분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분석한 시간이 결국 낭비일까요? 아니잖아요. 잘 분석해서 갖고 있는 주식은 관심 종목이 있을 때 언제? 아 이때 타이밍이 왔구나. 매수가 담을 자리가 왔네. 그건 매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그저 안 팔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속상하고 아유, 솔브레인 왜 올라갔냐? 신고 까내고. 그렇죠? 이런 것들. 가져가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갖고 가기를 못해서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가서 또 급등 나간다고 정보 매매한다고. 역시 주식은 정보가 최고야. 그래서 어떤 정보를 누가 주면 전문가가 이 종목은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사면 대박을 줄 테니까 있는 대로 부자를 1%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가서 있는 대로 다 질렀다가 그냥 왕창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유, 또 속았네.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안 배우고요. 그렇죠? 뭔가 정보를 얻어서 한꺼번에 왕창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가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그걸 빨리 벗어났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법은 뭐예요? 당장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되죠. 분석에 사용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럼 내가 관리중 종목에 들여다놓고 보고 가면서 그러면서 전문가가 이거 추천했지. 관심 종목 올려놓고 가만히 보는 겁니다. 제가 갈지 안 갈지. 그러면 일단 분할 매수로 조금만 가담해보고 그냥 처음부터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 떨어지면 아프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언제야. 방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트레이더 온다고 방에 혼자 앉아 있잖아요. 누가 견제를 안 해주거든. 견제를 안 해주니까 그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전문가와 같이 하면 나쁜 짓 안 하죠.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해.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옆에서 아내가 구습 잔소리도 하고 뭐도 하고 되는데 이게 혼자 가만히 방에 앉아 있으니까 컴퓨터 보다가 심심하니까 야 저거 뭐 카지노가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나도 바카라 한다고 해서 돈이 잃겠어. 들어갔네. 들어갔다가 하루 저녁에 6,400억 6,400만도 잃었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뭐 그죠? CO도 다 지나갔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혼자 있지 못하니까. 황기순이가 이에 가더라고요. 코미디언 황기순이가 돈을 잃은 이유 가죠. 저도 딱 두 번을 가봤는데 과천 경마장을 그죠 그냥 만원 한 번은 2만원 들고 놀러갔습니다. 가장 이제 쇼킹한 장면은 제가 한 번은 만원 들고 가서 만 2천원을 따서 7경주까지 8경주는 안 보고 7경주까지 놀면서 그걸 다 잃고 그냥 왔습니다. 그게 89년도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가면서 딱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아들이 저는 이제 우연히 빨리 끝나서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설득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경막 그만하시죠. 글쎄 잘 안 끊어줘. 잘 안 끊어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말리러 온 거예요. 말리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수두룩 빠습니다. 그죠? 말리다가 자기가 빠져들어가요. 이것이 도박의 매력이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투자 기원한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그래요?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주식 매매를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다. 옳았을 때만 돈을 번다. 얼마나 기다릴 거냐 묻는다면 우리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주식 가치 투자는 어떻게 다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켓 타이밍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주식을 사둬도 안 된다. 관심 종목에 있는 주가가 목표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내려오면 투자하고 말고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타이밍을 쫓아야 된다고요? 가치라고요? 가치의 고평가는 생각 안 하고 주가가 더 간다고 생각하고 신라젠을 꼭대기 가서 사질 않나? 셀트리온을 100만 원 간다고 38만 원에 가서 사질 않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도 없이 여러분이 배웁니다. 뭘 배우죠? 가치를 배우죠. 그럼 전문가님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거 보지 않아요. 고형을 한번 봐요. 여러분이, 뭐죠? 수익 가치. 수익 가치가 뭡니까? 유료원에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수익 가치가 뭡니까? 영업이익이잖아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낸다는 건 뭐예요? 수익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 가치가 커졌나? 응. 437억, 465억, 170억, 올해 예상은 425억. 수익 가치가 떨어지겠네, 이번에. 그럼 주가가 못 갈 수도 있겠다. 성장 가치. ROE 16, 21, 15. 조금 부진한데, 그렇죠? 내 100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세요. 16.62. 성장 가치가 좀 부진해졌네. 그럼 이번 금년 2019년은 좀 부진하겠구나, 주가가. 자산 가치. 1600, 2200, 2300. 자산 가치는 계속 커지는데. 그러니까 수익 가치. 그다음에 자산 가치. 성장 가치를 보고. 기업이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 가서. AI, 비트. 그렇죠? 청업, 컴넷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크, 상한 가가 간다고. 상한 가가 할 것 같아. 유상증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한 가가 갈 것 같아. 역시. 아, 이거 유보회를 다 까먹으면 어때? 돈만 벌면 됐지. 돈 벌기는 뭘 버려. 아, 수익 가치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차트만 보면 가면 그냥 있는 대로 지르고 가서 상한 가가 먹는다고. 아, 너만 모르는, 나만, 남들이 모르는 템플턴 전문가만 아는 비밀 정보가 있을까? 템플턴만 아는 비밀 정보가 있을까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W, FM. 이게 지금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W, FM. 템플턴만 아는 비밀 정보가 있을까요? 아, 정경심이가 투자했으니까 나도 투자하면 떼돈 볼까요? 우리 일원들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돈 못 봅니다. 정경심이만 했든 누가 했든 여러분은 교육 종목인데 한 번이나 영업이익을 내놔 한번 봐라. 수익 가치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유보회를 다 까먹어서 뭐예요? ROE, 성장 가치 마이너스다. 자산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할, 이건 보나마나 뭐 해야 돼요? 틀림없이 뭘 해야 돼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부에도 똑같았어요. 지금은 사라졌죠. 옵셔널 벤처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수익 가치, 맞잖아요. 영업이익 못 내. 그러면 여러분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투자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투자, 수익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깡통을 나라고 해도 깡통이 안 나요. 올바른 투자자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 이기는 투자자가 된다. 그렇죠? 우리는 투자를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가져갔을 때 그것이 올바른 정속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물론 가치가 커져도 종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주식이에요. 왜요?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변동성. 삼양식품이에요. 우리 유리원들 여기서 사 갖고 갔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이건 뭐예요? 좋은 정보를 이렇게 갖고 가면 뭔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삼양식품.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얘가 정말 잘할까? 못할까? 그렇죠? 못할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호파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동호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돈을 잘 버는데 435억, 552억. 올해는 800억 예상이 된다는데 그럼 뭐예요? 수익가치가 성장하고 있네? 가수, 마로이. 뭐죠? 15, 16, 24. 자산은 뭐예요? 성장가치가 커지고 있네? 자산가치가 2천억, 2,300억, 2천억. 자산가치도 커지고 있네. 자산가치가 커지는 점을 여러분 동업을 해서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하고 진정한 투자자라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걱정될 일 있어요? 걱정될 일 없잖아요. 기업이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다 갈 때 또 간다. 그렇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자, 이것도 이미 그렇죠? 이때 제가 배당받으러 5% 이상 배당주니까 배당받으러 갔죠. 샀습니다.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이거 떨어지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50몇%나 있죠. 고배당을 계획하고 매수가담했지만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이때부터 7월달부터 도도시 또 올라갔죠. 이게 뭐? 일본 맥주 판매 금지 불매운동으로 하이트진로와 소주가 펀드멘터를 좋게 해서 수익가치가 커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번 분기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주가는 어떻게 하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다 펀드멘터를 보는 눈이잖아요. 이런 걸 배우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배우고서 진짜 들고 있었더니 꾸준히 가면서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괜찮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진세미캠 얘기했죠. 쌍바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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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쌍바닥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락 추세 종목은 쌍바닥이라고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 정변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라. 쌍바닥이라고 함부로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전문가님이 많이 깎아줬으니까 이번에 사면 추가 내가 빨리 본전 찾을지 않을까요? 주식을 본전 찾으려고 합니까? 주식은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까지 안 팔면 되잖아요. 왜?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서 돈 벌 때까지 안 팔면 되잖아요. 가장 간단한 이게 상식이잖아요.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식이란 주식이란 뭐예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서 돈이 벌 때까지 기업이 돈을 착착 가면 내가 설사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돈이 벌 때까지 안 팔고 있으면 그게 누구예요? 주식농부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트레이더를 해야 돈을 번다고 그러던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트레이더를 해야 돈을 번다는데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다 망한다는데 망할까요? 그럼 개인 큰선들은 다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많이 번 개인 큰설이 트레이더에서 돈 벌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들고 아니 수익 날 때까지 기업이 가치가 커지니까 수익 날 때까지 내가 들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백할머니가 80년대에 한 방법이에요. 한 번 샀다면 돈 벌 때까지 안 팔아. 그런데 80년대에 100억을 벌었잖아요. 떨어지면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고 올라가면 그렇죠? 너네들 사지 못해서 안 달하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팔아줄게. 떨어지면 다 도망가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주식 사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잖아요. 어? 그거 재밌네. 그렇죠? 재밌죠? 주식은 상식에서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 가치가 커지는 정도에 돈 범 여러분은 제가 장 다 먹었는데 절대로 깡통나지 않는다.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준다. 제 말이 틀릴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갖고 와서 들고 왔으면 여러분이 부자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 깡통났을까요? 돈을 못 버는 한진해올에다가 이제 얘가 엄청난 좋은 희생에다가 몰빵시키고 현대상선 돈을 못 버는 기업에다가 현대상선에 몰빵시켜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망했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망했을까요? 고용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망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우리 유래원들한테 제가 질문해서 실제로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몇 년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2년이면 2자 자 그럼 여기 온 사람 중에서 39명이 오셨는데 여기 온 사람도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나는 3년을 들고 갑니다. 3 1년뿐이 못 들고 갑니다. 1 5년 들고 갑니다. 5 한 번 눌러보시죠. 제가 종목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식으로 WFM을 얘기한 겁니다.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안 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정보가 어땠든 뭐가 어땠든 여러분은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뿔리 뿐이면 2년. 그렇죠. 내가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느냐 진짜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냐가 굉장히 주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3 내지 5년을 들고 가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제 방에서 공부하고 1년 딱 나가죠. 다 팔고 없어요. 정말 다 팔고 없어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되기가 어렵죠. 그게 뭐예요.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갖고 있다. 20%의 사람이 80%의 갖고 있는 재산을 몇 배로 갖고 있다? 16배로 갖고 있다. 이것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가정하자고요. 5천만 중에 20% 그러면 5, 20천만이 나머지 4천만의 인구의 돈을 16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보보다는 차라리 기술적 분석을 믿는 게 낫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테마나 정보로 흥한 자는 테마나 정보로 망한다는 주식격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뭐하고 비슷하네. 그죠. 루머나 풍문정보를 듣고 현혹되어 매수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중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우디 왕자가 무슨 누구하고 사장님하고 친구라서 그죠. 유상증자 100억 참여할 것 대긴 뭐가 됩니까 제가 우리 이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뭐 12월달에 돈이 아니 11월달에 돈이 들어온다. 도로긴 뭘 들어와. 12월달에 돈이 들어온다고 또 발표를 했었던 뉴스에. 도로긴 뭘 들어와. 아니 부실기업에다 내가 100억 투자해서 돈 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우디 왕자가 바보인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됐죠. 이것이 뜬금없는 정보고 뜬금없는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어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돼요. 공시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 공시를 믿을 수 공시가 그런 공시가 나와 있나 공시가 없는 정보라면 여러분은 에이 부실종목이네 안 사야 됩니다. 물론 맞아서 대박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우리 치과원장 제가 아는 치과원장의 친구가 중국 뭐죠. 원양재원을 사가지고 만천원 갈 때 친구한테 와서 속삭입니다. 야 친구야 이번에 정보 받았는데 정보 저거 8만원 간대 그러니까 우리 사자 생각해볼게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아 내가 정보 받아왔다니까 너만 아는 정보가 어딨냐 글쎄요. 나는 생각해볼게 본인이 와서 얘기해주고 자기는 7천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4개월 만에 나타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친구한테 야 4천만원만 빌려주라 뭔데 지난번에 뭐 정보 받아서 돈 좀 못 챙겼어 넌 안 왔냐 야 잘했다 나 그런 거 안 사 그 친구는 안 사고 정보를 가져온 친구는 샀다가 7천만원이 날아갔습니다. 4천만원 빌려 4천만원 빌려줄 돈 없어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는 정보에 목말라 하지 말고 정보를 받았으면 차라리 기술적 분석을 믿고 기술적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보고 그 다음 다트에다서 공시를 보면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간다는 거예요. 좀 알 것 같으면 여지없이 개인 투자자들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꼭 꼭대기 가서 무슨 일을 벌이죠? 꼭대기 가서 꼭 일을 벌요. 얼마 간다는 말에 가서 셀트리온에 100만원 간다 신라제네 15만원 간다 커가서 질러버린다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검증을 해봐야지 10만원 5만원 100만원만 사볼까? 질작할지? 그랬다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걸 그냥 있는대로 가서 질러버린다고 더 올라가면 아쉬워서 그죠? 더 올라가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몫이 아닌가 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덜 불편하고 주식으로 내서 깡통나는 일이 없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투자의 3원칙 나름대로 원칙이 모두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인 기법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만 아는 기법이 있다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 세상에 그런 거 있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귀가 얇아서 다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사용한 가능한 투자기법 중에서 최소한 돼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이 어찌 됐든 간에 정확히 여러분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투자 철학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패턴을 찾고 지표상에 매수매도 보조지표가 어쩌고저쩌고 그죠? 최소한도 모르면 추세만이라도 여러분이 그거 보고 아 아직 기다려야 될 때네 살 때가 아니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기 것을 만들어갈 때 자신감도 생기고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떨어지면 기다릴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더 사고 떨어질 때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키우고 손실을 줄이라는 말이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명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우리는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하는 건 안 하고 반대로 갑니다 명인들이 하는 방법과 반대로 가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가요?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추경매수하고 떨어지면 아프다고 더 물타기하고 아주 큰 손과 꼭 반대로만 하죠 이길 수 있을까요? 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는 거라고요 많이 커 돼지열병 때문에 포천에 이어 연천 김포까지 퍼져서 아예 강북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돼지를 전부 몰사시키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증거가 나왔죠 그죠? 어디서 된 거냐 옮겨왔냐 안 옮겨왔냐 북한에서 내려온 거다 아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인터넷 보니까 조류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 북한이 돼지열병에서 싹쓸이 거의 죽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돼지가 돼죽은 돼지를 독수리가 먹고 그 다음에 연천이나 가면 독수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논밭에 가을 가면 그냥 깔려 있습니다 연천땅에 그야말로 독수리가 무진장 같습니다 벼벼고 나서 가을 한번 가보세요 논바닥이 다 그냥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가 먹고 와서 병을 옮겼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고 철책선을 막지 못해서 몇 돼지가 북한에서 돼지열병 걸린 몇 돼지가 국내로 넘어오면서 죽었는데 이번에 밝힌 거 보니까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거기에 이 걸려있는 북한에서 걸려있던 돼지열병이 몇 돼지가 옮겨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죽은 돼지 몇 돼지를 검사하니까 그럼 철책선을 막았어야 되지 않냐 다섯 군데가 뚫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뚫려 지금 뚫려있다고 걸리 넘어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돼지열병이 이랬더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테마가 나갔을 때 여기서 매수했다면 괜찮죠 쫓아가서 추경매수는 안 됐죠 참 재밌잖아요 마니크 주식을 24일 날 25일 날 558만 주 420만 주를 각각 처분했어요 대주주가 그래서 테마주는 역시 자 그럼 진짜 파란 나무 보자 아이 나쁜 인간들 정말 개인만 다 죽여놓고 있죠 마니크 마니크라고 이름 져놓고 마니 크질 못하고 있어 이지바이에서 장례매도로 그죠 팜스토리와 이지바이에서 장례매도로 사 이게 뭐예요 420만 주 550만 주 천만 주를 아주 팔았 쳐드셨네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 먹겠다고 그저 아우성 치고 마니커가 역시 좋아 부실 종목인데 좋아 그러고 그냥 가서 쪼가 추경매수했다가 쌍꺼피 터지는 개인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아 돼지열병 더 가는데 돼지열병 이거 가서 그냥 얻어 터졌죠 다 기관하고 왜 이건 올라가면 도망가는데 개인만 그럼 너 돈 좀 보냐 차라리 안 가든지 돈 좀 보냐 아이 돈도 못 보네 영업가치 수익가치 마이너스 그죠 성장가치 마이너스 자산가치 쪼그라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안 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 간다고 쫓아가서 갔다가 쌍꺼피 터지고 꼭대기 가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돈 또 이런 거죠 내가 사서 갈 줄 알았더니 웬걸 대주주의 한 인간들이 다 팔아지키고 나를 갖다 깡통으로 내몰아버리네 또 그랬나요 한번 보시죠 또 얘는 누구예요 신라젠 그죠 박살 내버렸죠 이때도 또 누구예요 문헌상이 대주주가 또 천억을 갖다 챙길 정도로 다 팔아버렸죠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백광소재 너는 달랐냐 너도 똑같다 태경산업이 9월 20, 24일 동안 그저 220만 주로 주당 5,500원에서 6,627원 장래 매도로 갔습니다 또 특별관계인 임원도 역시 6,737원에서 7,081만 주로 팔았습니다 진짜일까요? 인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전부 다 주식 나 목티 기업이네 그럼 목티 야 너 또 한번 보자 팔았냐 마니커 아니고 백광소재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개인만 죽이네 개인만 죽여 장래 매도로다가 여러분이 딱 보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안 보죠 나 그런 거 봤습니다 하는 분은 7번 나 안 봤습니다 8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런 거 안 보시죠 봤다 7번 안 봤다 8번 아니 FN가는데 이거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이런 데 다 팔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사야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얼마를 팔은 거야 이거 나쁜 인간들이 150만 주 60만 주 막 뒷다 팔아버렸네 아휴 진짜 너무한다 너희들 나 지금 돈 좀 벌려고 그랬더니 재 팔아가지고 말이에요 아휴 증가하면 159만 주 65만 주 10만 주 60만 주 20만 주 15만 주 30만 주 줄기차게 팔아버렸네 나쁜 인간들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정보를 이런 걸 보라고 그러니 이런 건 안 보고 가만있어 봐 뭐 정보 같대 정보 그거 그죠 하 저기 높은 사람이 지금 산대 나도 사야 돼 그럼 그죠 높은 사람이 사니까 나도 푸른 집에서 온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봐줘야 되지 그죠 넌 또 누구냐 이글벳 너도 그랬냐 아이고 이런 남은 먹튀기업들 동물의약품 어째 알기 주가가 반등하니까 지난달 63억 처분하고 강태성 30만 주 팔아버리고 회장 아내와 같이 15만 주씩 팔아버리고 아주 잘될러 온다 진짜 아이고 전부 먹튀기업들 아이고 임상만 보고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좋은 기업은 역시 최소한 세 가지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하면 여러분이 깡통 내라고 떼밀어도 깡통이 안 나면서 영원히 주식상에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죠 어? 돈이 따라오고 있네? 그렇죠? 돈이 따라오고 있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돈이 안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다 나이가 먹을 만큼 너고 가지요 그러면 어떤 걸 배우죠? 우리가 아 이렇게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안 따라와 그런데 돈을 따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하는 일 열심히 돈을 알아서 계속 따라오더라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수익 종목을 팔아서 손실 종목 살리지 마라 꼭 수익 종목 팔아가 전문가님 내가 호텔 신라를 들고 있는데요 수익이 한 30% 났어요 그런데 삼성 SDA가 안 가길래 그걸 자라다가 삼성 SDA 살까요? 더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더 가는 종목 잘라다가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다가 못 가는 종목 샀더니 못 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더 갈 것 같아서 쫓아가 샀더니 그 놈은 떨어지고 내가 파란 종목은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또 실수했네 그죠? 그 경험이 있다 5번 에이 말도 안 돼요 6번 호응이 없어 무료방에서도 호응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팍팍 눌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서투른 개인 투자자는 늘 최고의 수익 종목을 매도해서 최악의 주식을 보존하려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가격이 자꾸 내려가기에 더 살려고 올라가는 종목이 조정이 오면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고소공포증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소공포증? 그게 뭐예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두렵나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그죠? 누굴 팔아다가 솔브레인을 팔아다가 누굴 살까? 솔브레인은 이제 3분기 아니라 4분기에는 더 좋아진다는데 더 좋아진다는데 가는 종목 잘라다가 그죠? 아유 정말 고소공포증이잖아요 아유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끝났으니까 이건 사지 말고 가만히 써 봐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 없을까? 아유 그 마니커가 잘 가다가 이제 충분히 떨어졌어 마니커 사야지 팔아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요? 마니커 사야지 워낙 싸잖아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에 왔으니까 실제로 2013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정보를 교환하지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내가 어떤 전문가가 유명해서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고 아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아 등기부등본 보여줬어요? 아 저 빌딩이 내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주식투에서 돈 벌었대요? 강사여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라 아 이게 뭐 600원에 가면 내가 90% 몰빵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아유 저 사람 걱정이다 진짜 걱정이야 부실 종목에다가 몰빵해놓고 저거 제대로 갖고 갈 수 있을까? 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 들고 가서 420원 600원에서 420원 떨어지면 이거 90% 못 받은 사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만 참으면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이거 못 참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못 갔으니까 잘라버리죠 그랬더니 뻥 나가버렸어요 아 아 아 잘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후에 막심하죠 그죠? 샀다가 떨어지니까 후에 막심하죠 그런데 딱 자기가 파는 순간 곱등 처벌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활하는데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량주는 매수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은 희망만을 붙들고 우량주를 팔아서 저가 부실주를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급등 나간다고 그거 먹으려고 갔다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이게 주식 경험이에요 희망의 내리막길 그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급등하는 우상향하는 종목 그것이 뭐예요? 걱정 걱정됩니다 전문가님 걱정돼요 너무 올랐거든요 너무 올라서 이제 걱정됩니다 그런 종목을 사회에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올랐잖아요 역사적 고점 넘어가잖아요 솔브레인이 두렵잖아요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삽니까 7만 5천 원 갔는데 너무 비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봉은 끊임없이 가냐 기분 나쁘게 아니 기분 나쁘게 왜 고점을 자꾸 높이고 가냐 나나 안 팔아 너나 팔아 돈이 덜 될까요? 덜 될까요? 개미들이 비관할 때 주가는 야금야금 상승한다 그게 걱정의 벽이에요 겁쟁의 벽이 누가 장기 하락증을 거치고 금매물을 소진한다 장기 하락증을 거치고 장기로 박스권을 거치고 솔브레인이 박스권을 거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박스권을 거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정고점 돌파할래 이게 뭐예요? 담대기 덩굴이 올라가듯이 야금야금 회복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엄청난 수익을 준다 그것이 뭐예요? 소수의 종목을 타고 갈 때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급등 나간 종목으로 여러분을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개미처럼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행복한 투자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더라 이런 건 지루해서 안 삽니다 오늘 나갔나 모르겠네 이런 건 지루해서 안 사 반화 에어로 이런 건 지루해서 안 사요 아유 정보관이 꼴드비기 싫어 가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인도에다 K9 자주 보팔아서 돈 대고 90문? 그 중에서 또 신문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뭐예요? 항공 부품, 항공 엔진을 만들잖아요 거기 또 항공 수요가 내용 연수가 끝나서 부실로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 그저 전투기를 다 교체하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F4 그걸 없애버리고 F4, KF 사업을 하잖아요 왜 그럴 거예요? 항공 수요가 이제 걔네든 노후에서 쓸 데가 없거든 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비행기를 또 갖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항공 수요가 그죠? 내용 연수가 끝났다는 거죠 교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에어로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를 아유 전문가님 징글징글해 박스 꺼내서 가지도 않고 에이 팔아버릴까보다 에이 전문가님 나 팔고 다른 거 사면 안 될까요? 대본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혐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는 팔고 다른 거 살까? 안 물어봐 이때는 무지하게 물어봐 이때는 안 물어봐 왜 그래요? 올라갔으니까 폴란드도 K9 자주포 중고사 갖고 가서 이번에 열병식 하는데 주민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그거 이야 제가 사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럼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주가는 가게 돼 있다 재밌죠? 삼성테크윈 사들이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온 세상에 걱정을 떠닫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실적 전망, 재료, 수급 동향, 선거 결과, 남북관계, 세계시장의 흐름을 기상변화, 전쟁이나 테러 온갖 뉴스를 보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들은 이럴 때 도망가지만 이럴 때 도망가지만 템플터는 이럴 때 더 강력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비관주의는 매번 기회가 와도 고난으로 보고 낙관주의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로 본다 진짜 그럴까요? 네 그 형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글씨를 한번 써 길게를 제가 못 봤는데 길게를 못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써도 될까? 여기다 쓰면 되겠다 이거를 영어를 갖다가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달리죠 어휴 옛날 필기체로 쓰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 못 써도 마우스가 현치 않아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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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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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매번 기회가 와도 그쵸? 매번 기회가 와도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와도 다 그걸 고난으로 보는 거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왔어도 그걸 기회로 해석하는 거에요 아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뭐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위기 그쵸? 맞아요? 네 위기 맞아요? 그쵸? 위험할 위자 기회기자 위기가 왔을 때 기회잖아요 어떤 것으로 보냐가 전혀 달라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 왜요? 어떤 곳에도 없다는 거에요 나 왜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게 기회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 돼 그럼 평생 갈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방송하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님이 컴퓨터를 다른 걸 틀었나 보죠 그쵸? 틀은 걸 봐요 하긴 다른 방송 들리는 안 되죠 어떤 것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의 미래는 전혀 달라지는 거에요 두 형제가 형은 이 생각을 가졌고 동생은 띄어쓰기로 본 거에요 자기 집안에 격언이 써 있었는데 형은 이거로 봤고 동생은 이거로 보는 바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거지로 살고 이 사람은 부자로 산다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10년 후에 여러분이 전혀 달라지는 사람이 생길 것이죠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참 중국말은 희한하죠 위기 위험과 기회가 동전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기회다 여러분이 깡통차고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지치고 체념하고 걱정할 때 주가는 그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시장이 폭락할 때 다 끝났다고 어떻게 해요 이제 1800도 꽂나라고 대한민국 주시장은 망갔으니까 빨리 주식 팔고 도망가세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500포인트 깰 겁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들을 지금은 깼지만 이 매물대를 하락하기는 실로 어렵다 이 5, 7년 동안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기는 실로 어렵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시장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죠? 못 믿어 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뭘로 가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님 다른 방송이 켜져 있나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갔나요? 자 마이크로 컨택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는데 기다린다고 본전 기다리는 본전 없죠? 펀더멘털 악화로 계속 하락할 때 기다리는 반등 없다 과감히 털고 나온다 그죠? 가라앉는 배에 앉아가지고 전문가님 전문가님 얼마까지 가라앉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요? 네 고망 나와야 됩니다 가라앉는 배에 기도한들 살려주나요?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도망 나와야지 잽싸게 뭘 망설여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죠? 망설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망설이다가 아유 전문가님 눈탱이가 밤탱이 됐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볼까요? 진짜 눈탱이가 밤탱이 됐습니다 대림 BNC여도 제가 이런 책 방송이 여기 왔을 때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나 저거 샀다가 지금 말도 못해 말도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 55% 마이너스인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팔아야지 어떡해요 위험한데 나 손가락이 아파서 못 팔겠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국 팔고 어떻게 해요? 저거 팔고 삼양식품으로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삼양식품은 더 올라가고 쟤는 더 떨어져서 그때가 2017년 8월 7일입니다 더 떨어져서 무진장 아팠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모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팔아갖고 삼양식품을 샀더니 삼양식품이 돈을 복구해 줬죠 돈을 복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오래 걸릴 수 있어 힘들다 그렇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삼양식품 살 때 지금 삼양식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많이 올라갔죠 쟤는요 갖고 있었으면 더 떨어졌죠 그렇죠?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볼까요? 삼양식품은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대림비언시오는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질지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예요 투자를 잘못하는 순간 엄청나게 달라진다 에이 그럼 전문가님은 추천만 하면 다 가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갈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 자 또 봅니다 홀로 하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 크니까 아유 전문가님 들고 있다가 점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도 그렇죠 부실 종목 부실한 기업을 기다리는 건 반등 없다 기다리는 반등 없다 그렇죠? 기다리는 반등 없다 좋은 종목을 또 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종목을 잘 들고 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반등 없다 좋은 종목을 다 잘라버려요 다 손절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절 손절이 항상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을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자 또 봅니다 장기간 하락과 박스권의 등락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금매물은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솔브레인 차익 실현이 끝나니까 나가는 거예요 너 끝났냐? 다 안 끝났냐 아직? 안 끝났으면 더 갈 거고 그렇죠? 끝났으면 더 올라가겠지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투자잖아요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을 매달리지 말아 그러면 그렇죠? 얘가 그러면 자산가치가 얼마예요? 성장가치는 얼마고요 그다음에 수익가치는 얼마입니까? 아이고 이게 뭐예요? 자산가치는 이제 주가가 자산가치 대비 1.65니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전문가님 아니 자산가치가 1배 1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고평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자 실제로 그래서 장기간 하락과 박스 등락권을 통해서 웬만한 금매물은 소화가 된다 큰 매물에 부담없이 주가로 올 수 있다는 거 월가의 속담처럼 주식시설은 그래서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과 함께 사라진다 아유 너무 돈을 많이 해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럴수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당신의 감정은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당신이 놀라서 자만하거나 흥분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것이다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매매할 때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고 심의적으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은 이미 끝난 거다 아까 공매도 보여줬죠 HLB에서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폭락을 주는데 여러분이 공매도를 친다고 참지 못하면 여기 수익 날까요? 여기 수익 날까요? 못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공매도로 그러면 여기서 같이 팔 수 있는 여러분은 힘이 있을까요? 나는 신용구 약정도 없어갖고 공매도 못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하이트진로 아까 봤으니까 요성 아까 탄소섬유를 개발해서 기업 분화를 통해서 사업을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1번 규제에 대응해서 테스트 절차 지금까지 애칭가스 그다음에 불화수소 그다음에 폴리이미드까지 어제는 폴리이미드를 처음으로 그저께인가요? 수출 허가를 해줬죠 다섯 번째로 애칭가스 두 번 포터리스 두 번 폴리이미드 한 번 지네들 한 번 뒤따 싸워서 죽어봐라 일본인들 돈 갖다 다 까먹고 죽어봐라 반도체 장비 대한민국이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 일본 푸도나는 거죠 아 그러지 말고 삼성전자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 고객 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납품해줄 테니까 절대로 우리를 때려놓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이라면 일본 기업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왜 그런 거죠 CEO는 기업의 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먹고 살려야 되잖아요 먹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래처 그런 좋은 거래처를 갖다가 그죠 아베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안 할까요 저는 해야죠 왜요 아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내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잘 가나요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지금 100% 났는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약이면서 관리를 필요하다고 그런 거죠 아프리카 TV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참 들고 갈 수 있었을까 정관님 나 추가 매수할까요 사 도사 도사 그랬더니 도사요 돈이 없는 게 왼수네 그죠 돈이 없는 게 주가가 일정 수자는 오른 후에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매도하고 나면 주가는 더 오른다 상승하는 주식이 오를 때는 더 오를 사실을 알면 함부로 고점 매도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상승하는 종목 이거 지금 한화에어로 지난번에 보니까 스웨덴의 아니 폴란드의 K9 자주포 중고를 팔아먹어서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아직도 싸니까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가는 전략 좋겠다 지난번에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분명히 무료방송에서 뭘 줬어요 동진이를 줬는데 동진이를 안 샀어 그때 샀으면 돈을 벌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여기도 모여 안 와요 참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고 그냥 왕창 질러가지고 떼도 못겠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여섯 번째 버핏이 버핏의 투자의 정석을 한번 닮아보자 우리는 기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수하지 말라 그러죠 제약발료 좋아요 납북을 떠나서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투자를 한다 뭘 만들어서 파는지 그죠 사업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핏을 닮아가는 방법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종목을 찾아라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아 난 못 찾아요 자신도 없어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래서 영업을 하는 직원인지 여러분을 진정한 투자자로 가르쳐주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월가의 증권사 직원들은 수많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아 그런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0% 하락해도 참을 수 있는 주식만 매수하래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워런 버핏 주식은 그래서 50% 하락해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검사님이 오셨네 그래서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왜 주식을 매수했는가 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한 분석이 되었는지 막연히 차트 분석만을 통해서 매수했는지 혹시 시중에 떠는 테마주가 아닌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아니라면 그 투자는 잘못되신 것이고 시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가 아니라면 이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미래는 전망이 없다 지금 겉만 보고 내실에 대해서는 무리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때다 따라서 여러분은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펀더멘털이 있는지 지금 어떤 테마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볼 때 내가 진정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매수했다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주주들은 그것은 펀더멘터리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줬냐면 또 하나 중공업 주식을 천천히 매수해가라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대우주산항에서 2013년에 총 15척을 인도에 인수했는데 15주주의 4척을 이번에 명명해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가스배를 워낙 잘 만들어서 야말 프로젝트에 또 삼성중공업이 기술협력사로 정해졌고요 카타르가 64 뭐죠 60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시세를 보지 말고 펀더멘터를 봐라 당신은 시세에 범벌한 매매를 부치일 뿐 돈을 벌어주지 못하고 주식투자 기본원칙에 충성하려는 말이 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말 위에는 왜 이런 다른 요소가 필요할까 그래서 또 쉴 때는 쉬어라 1년 내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주식장의 노예가 되지 말고 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했어요 코피 터지려고 실적이 아닌 이유로 급락하거나 침체되면 과감히 주식을 매수했어요 있어야 된다 누가 버피시하는 얘기예요 좋은 주식은 오히려 급락할 때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주식은 예측하지 말라 혹시라도 지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가치를 이미 가치를 잃은 것보다 투자자는 투자보다 더 대응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중국 그렇죠 중국이 아니라 일 뭐죠 가치를 주식수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실적으로 해야 된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는 투자가 하고 실적이 나빠진 겸 투자 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죠 버핏 방법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이트질러 효성 다 봤죠 아프리카TV 역시 엄청난 빅데이터 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나에어로도 지난번에 모디 총리 폴란드 시가전 그렇죠 상당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군중심의에서 벗어나라 이거를 하기 전에 잠깐 쉴까요 30분이 남았는데 일곱 번째까지 끝까지 끝낼까요 여덟 번째까지 있네 군중심의라는 것은 그럼 주시자에서의 군중심의는 도대체 뭘까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좌악히 딱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상식에 근거하라 역배열로 가면 팔고 정배열로 가면 사서 매수해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죠 셀트리온 기업가치 16배 갔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간다는 말에 몰빵 투자하고 투자를 보면 안타깝게 말하다 끊임없는 기회를 분석해서 중장기로 보여야 되는데 장기 투자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가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은 뭐예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뭐예요 시장가치잖아요 그럼 기업가치는 뭐예요 기업의 자산가치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서 끊임없이 가는 방법 또는 수익가치로 가는 방법 성장가치로 가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가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주식이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대응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가치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가치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재무제표가 있는 것은 없고요 기껏해야 제약주 바이오 종목이 외상거래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은 못 내고 기술 수출을 해서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방법 그죠 4가지 색깔을 그렇게 만약에 사가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가치 3가지 개념 4가지가 아니라 5가지까지 있어요 원래는 가치 개념을 이렇게 나눈 사람도 있어요 첫번째가 수익가치 두번째가 성장가치 세번째가 자산가치 네번째가 상대가치 그 다음 다섯번째가 배당가치까지 저는 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새 가치를 보면서 고평가다 아니다 시장가격에 비해서 자기자분이 고평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진정한 가치 투자를 안다면 주식 투자가 뭔지를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군중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해서 당신이 옳거나 틀린 건 아니다 당신의 데이터와 출원이 옳을 때만 당신이 옳은 거다 이렇게 벤저민이 말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군중의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과 독립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든다 그게 누구예요 또 역발상 투자갑니다 데이비드 드래머니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 변동성을 심할 때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 잘못된 기업의 보도자료 등 통념을 가진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 주권주 추천주 경제신문에 실린 스토리 주식 등을 투자하기에 앞서 심도 있게 기본적 분석을 통한다면 관심 종목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런 종목을 안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자신감이 생기고 주식이 뭔지 이해하게 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설사 잘못 사서 포트에 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깐통나는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덜 좋은 일이 일어날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이 없다보면 감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주식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주식에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돼서 여행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적을 분석해서 수급이 누가 들어오는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더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이러한 매도는 감정적인 과정이고요 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주식을 미리 설정할 때도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감정 없이 매도하는 감정을 이기는 거다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것을 팔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자산가치 대비 얼마 떨어졌으면 나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 때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할지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석 투자 가기 위해서는 제 방에 와서 정석 투자를 배우시고요 30만 원 갈 거라고 매수 몰빵했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울어버리는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별맞고 우상향할 때 살아 전문가님 본전 왔어요 본전 아유 내가 진짜 너무 많이 투자했고 30% 내가 몰빵 질렀거든요 떨어져서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템플턴 방에 왔더니 템플턴 방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더라고요 이제부터 사요 이제부터 사요 더 사요 30% 보였는데요 그래도 더 사요 그랬더니 본전이 넘어갔습니다 올라갈 때 사라고 했더니 떨어질 때 산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 개인 투자들은 떨어질 때 사요 자 그래서 공정심리 벗어나는 것은 카카오 30만 원 갈 때 30만 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이런데도 전문가님 저거 30만 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15만 5천 원 14만 5천 원하고 15만 원을 샀는데요 평균 단가가 30만 원 가지고 따 버리잖아요 내가 1억 3 나 자산의 30%로 몰빵했으니까 그런 좋은 일이 안 생길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죠 그건 저도 모르죠 이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가는 길을 배워야 된다는 게 바로 그요 포스코도 봤고요 셀트리온도 봤습니다 돈과 관련해 비이성적 행동에서 전문가의 훈련 맥키지 아까 이거 행거 같은데 안 한가요 주가는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그랬죠 아유 동성관한테 올라가니까 진짜 걱정의 벽을 타고 가네요 KMW 보니까 어때요 아유 진짜 징그러워 아유 언제 팔아요 이제 멈추는 것 같아요 꼭대기가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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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é reminded 아 59 아den 아 점점 떨어지나요? 아직은 뭐 그 자리에 있네요. 그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본행제 기업이죠. 한국학원하고. 우리나라 LNG선 수주로 본행제 수요 증가로 실적과 마울러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팔고 살고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지. 또 이건 뭐예요? 연일 상승하는 주도주의 처담만 보고 사보지 못해서 너무 올라갔어. 너무. 아휴. 저걸 어떡하냐. 400%가 나갔네. 나한테 죽어도 못써. 여기 자리가 좋은 자리였었죠. 박스권이었고.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원칙을 얻고 어떻게 가느냐. 그죠? 얘도 역시 텔레지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잖아요. 지난번에 재팬 2019 심포지움에 삼성전자가 택해서 이 간 종목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는데. 에이. 저건 안 갈 거야. 그러고 잘라버립니다. 그죠? 뭐 경인양이도 많이 나가고. 후성이도 가고. 솔브레인이 아주 신고가를 해주고. RFHS에서 다시 올라가고. 아까 RFHS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기다 쳐야 되는데. 어휴. 여기다 쳐야 되는데. 왜 안나오는거야? 좋죠? 제가 아까 일본 수혜주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전력 증폭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오늘 끊임없이 12시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루할 텐데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든 사람들은 유료방송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템플터에 출자 강의 노트는 이렇게 하고요. 유료방송 시간은 금요일만 저녁에 없고요. 낮에는 다 있고요. 토요일하고 물론 일요일로는 당연히 방송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평일날 방송을 계속합니다.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시고 평생 투자를 하시면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투자 갈 수 있다. 문의 전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방송 시간이 어떤 분은 전문가님 저녁방송 있나요? 저녁방송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기본 방향이 제가 어떤 분은 가끔씩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투자자들이 전문가님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있으니까 1강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나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배울 때 나중에는 저절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저절로 연관이 돼요. 막 연관해서 마칠라고 그럴 필요 없었어요. 자신만의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자신만의 방식을 하기 위해서 템플턴의 유료 강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가서 정말 행복한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힘들고 긴 시간에 템플턴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렇죠? 또 5회 때 살 수도 있고요. 아유, 전문가님 징글징글해! 이럴 수도 있고 진짜 투자를 올바르게 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가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왜?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라면 남편이 있고 아들,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그저 지난번에 우리 은행에다가 DLF 샀다가 깡통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금융상품은 모르는 건 무조건 가입하지 마세요. 알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매수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알아서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걱정불탕하는 거죠. 왜? 시간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깡통나 것을